자, 디도서 3장. 이제 다음주부터는 이사야로 할겁니다. 우리 디도서 짧지만 유명한 바울사도 디도에 대한 목회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좋은 지도자를 갖는게 중요하다. 믿음의 계승을 시키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리더를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2장에는 삶을 말하지요. 언제나 목표는 삶입니다. 좋은 삶. 직장에도 보험사에 선종하고 기쁘게 거스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라. 결국 그것이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다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지요. 선하게 살아라. 선한 삶. 선한 걸 누가 실태하겠습니까? 악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선한 삶은 권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게 사회 질서입니다. 무질서는 이건 아주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거죠. 질서가 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질서를 지켜야 해요. 법이나 규칙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아주 너무 복잡해져 버렸죠. 살도운 세상이 됩니다. 교통도 질서를 안 지키면 자기 바쁘다고 자기만 먼저 나가면 뒤엉켜 버리고 접촉이 되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삶은 사회생활은 권세, 어떤 법칙,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해요. 그러나 일단 우리 어떤 사회생활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한국사람은 이런 교육이 좀 안 되죠. 그냥 그대로 살면 너무 손해 갖고 그거 안 하고 살아야 된 것이지만 그거는 자기도 손해고 공동체에서 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선한 일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건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거나 타투지 말고 험담하고 남하고 타투고 그럼 어쩝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지요. 대신에 뭐라고 그러지요? 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해라. 부드러운 걸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따뜻한 걸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너그러운 걸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행복은 남 보기에는 뭘 많이 가진 것 같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은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행복은 자기가 바르게 살고 바른 맘 먹고 특별히 이웃하고 좋은 관계. 이게 행복이죠. 부부간의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배려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럴 때 사람이 살 맛이 나고 그런거지 집은 좋은데 서로 냉정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뭔가 하겠다면 그건 살기 힘든 겁니다. 너무 지금 시장 경제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해가지고 경쟁으로 내몰리지만 물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지만 크게 다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 성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하느님 관계가 먼저 중요할 수 있죠. 오늘 정말 우리 2절을 학과하고 싶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럼 어떻게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만. 이건 자기를 위한 일이고 자기 평판을 위한 일이고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삶은 뭐냐? 관용하고 온유하다. 범사의 온유함. 따뜻한 사람이 인정있고 남을 배려하고 받아주고 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죄짓고 종로로 사고 선종제한 죄, 쏘기고산 죄,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다 욕심이 있죠. 자기 중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욕심과 지옥을 품고 사니까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악독한 자요. 투기하고 시기하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미워하고서는 정욕이 많을수록 시기하고 미워하지요. 인간의 삶이 뭐냐? 육신의 삶은 3절 죄의 종이고 욕심의 종이다. 그럼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4절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중이에요.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드려야 되고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지요. 구원이지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많아지면 내 안에 오면 좋아지기 시작하죠. 왜? 너무도 큰 걸 받았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전에 그랬지요. 네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는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뭘로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극률. 특별히 중생이라는 단어를 거듭나지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죠. 중생은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요구해요. 나도 좀 새로워지고 싶다. 새 마음 갖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불돈종하고 땀하고 타투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아갈까? 자기도 좋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큰 극률. 특별히 중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가 삼재라고 비교되잖아요. 과거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졸업했다고 말이죠. 자, 이 성령을 주시는데 6절이 뭐라고 설명하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계속 성령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럼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관용하고 운용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괜찮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다.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늘의 상속, 천국의 상속, 영원히 소망이 있고 축복된 일이다. 그걸 왜 안 받겠습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고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기 삶에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도 좀 새로워지고 싶다 그럴 거예요. 자신이 없지요. 꿈도 못 꾸지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오직 그분의 극류를 입어서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주셔서 되는 겁니다. 8절 이 말이 신실하고 복되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본질이다. 구원이자 중생이다. 은혜다. 그렇죠. 소망이다. 이거 굳게 잡아야 되고 이거 말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죠. 우리가 선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괴로운데 내가 욕심이 많은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내가 막 극복하는데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선하게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다른 삶이 유익돼요. 세상에서 유익돼요. 근데 남을 막 괜히 비방하고 다투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유익된 삶이 아니죠. 해만 끼치는 해충같은 삶이죠. 여기는 유익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 이 선한 거 굳게 붙들어라. 구절 이하에 보면 무익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8절에 유익하고 구절에 무익이 비교되지요. 쓸모없는 거 말씨름하고 변론하고 족보 족보란 번역은 예를들면 신화 무슨 성경의 인물을 자기식으로 동화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서로 그걸로 서로 말을 붙이고 율법 이것이 옳으냐 어쩌냐 어쩌냐 하면서 또 그런 거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분쟁이 나오죠. 우리 목장 모임 제자반 모임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옳으냐 틀으냐 그러고 남 시비하고 바로 그냥 깨지죠. 절대 가르치를 하지 말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해라 질문해라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딴소리하면 못하게 막아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여기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별을 두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동원 가고 있다 바로 입에다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안 된다. 무의가 한 거예요. 10절 2단 말하고 딴소리 한 사람 있죠. 훈계하고 안 되면 멀리해라.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들이 자기한테 막 잘해주니까 막 선물 사주고 막 너무 잘해주니까 사귄단 말이에요. 기쁜 관계를 맺은단 말이에요.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 사귀자고 그러니까 막 직접 안 놔주잖아. 나중에 그러면 때리고 죽여버리죠. 사귀다가 죽은 여자가 하루에도 매매시대요. 사귀지 안 해야될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뭐 사주고 자라니까 그냥 정조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은 하여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냥 마음이 부처님같이 넓어갖고 그냥 아무나 그냥 그거 어떻게 어떻게 반드시 악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멀리 해야지 그런 사람은 스스로 부패했어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선택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선택한 사람이야. 12절 이하는 이제 마지막 당부 부분입니다. 두 기고를 보냈지요. 그리고 내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겨울은 언제나 춥고 움츠리고 살기 힘든 계절입니다. 이제 좀 겨울이 지나니까 날씨도 좀 좋아지고 머저나 봄이 오면은 날씨가 좋으면 모든 풀들이 싹 타올라오고 나무잎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따뜻하니 좋기 좋아서 생명이 막 쏟아오르죠. 겨울과 어려울 때는 격려가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 힘들다고 혼자 고민하면 우울증 걸려버릴 사람이에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격려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 13절에 부주감이 없다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물질로도 그러지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도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오면은 크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만남을 항상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모고 나를 위해서 진실이 기도해준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만난 사람들 더 좋은 관계 더 깊이 나누는 관계 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이게 축복이죠. 행복은 사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이든 좋은 이웃이든 좋은 가족이든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일을 배워라 힘써라 선한 일을 가르쳐라 선한 일을 가르쳐라 믿고 잘 믿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원유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게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에 붙들려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더 하도록 선한 삶을 더 살도록 격려하고 그렇죠? 준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14절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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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뭐죠? 헛살았어요. 헛살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면서 제자가 있고 좋은 교인이 있고 전도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열매죠. 시집가 가지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5절은 함께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무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죠. 가족끼리 가족끼리도 서로 어떻습니까? 인사 잘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그게 좋은 과정이죠. 교회 공동체 만나면 반갑게 돼야 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무난하고 함께하고 너무도 귀한 겁니다. 어디든 교회는 정말 좋은 관계들 믿음의 관계 기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건 정말 열매의 축복이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죠. 왜? 사랑의 나라인가요? 오늘 이른 삶이 되도록 선한 삶이 되도록 은의의 삶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